수영 씨 오늘 준비해본 달려라 방탄이었어요.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. 왜냐면은 달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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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가지 시도들이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험은 정말 정말 재미있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. 이거 딱 쓰러뜨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방탄으로 답변드릴 것 같아요. 깔끔하지? 진짜 멋있다. 야 출발해 채영아. 요정해봤어? BTS. 이거 아예 아니야. 이게 글꼴이 이래요 원래. 야 잠시만 수정해봤어 너? 야야야. 아 믿어봐 믿어봐. 야야야야. 여기만 주지 마.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. 여기 하나만 하나만.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해준다 이제. 아 알겠어. 와 짜릿하다. 고!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. 야 근데 해준 거잖아. 아 그치. 우리 고마움을 잃지 말라고. 가자. trust me trust me.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다 너로 고! 너로 고! 너로 고! 자 끝났습니다. 자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끝났습니다. 이게 그림을 만드는 거? 신현장 8년 차 아이돌에서. 아 진짜 시청 좀 보랬다. 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. 내가 수정하셨잖아. 내 오랜 벗이여. 사랑한다. 자리 있어라. 가자. 야 2명 막힌다. 저랑 묵찌빠에서 이기면 퇴근을 해요? 저흘에 inevitably 계신다면 좋아요를 위해 남편과 함께 불러주시옵소서. 궁금한ин縁에 맞힌지 상황이